동국제강이 철을 만든다는 것은 예전의 철을 부수고 녹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부서진 건 못 쓰고 녹슨 건 버린다고 세상이 말할 때 동국제강은 생각한다 왜? 모두가 버리라고 할 때 부서진 것을 모으고 누군가 녹슬었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보는 사람들 녹슨 못, 그게 우리 역사의 시작이고 부서진 철 스크랩을 녹여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니까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드냐고 물을 때 동국제강은 답한다 녹슨 생각은 부수고 새로운 기술을 녹여 과정은 뜨겁고 판단은 냉정하게 뜨겁게 만들어 차갑게 내놓는다고 한 사람의 일상, 한 가족의 생활 세대와 세대를 이어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는 제품 인간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더욱 안전하고 새로운 철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동국제강 동국제강 세상에 놀라는 새로운 것 세상에 없던 놀라운 제품 형태로 도시를 디자인하고 색으로 생활에 영감을 주며 강인함으로 세상을 안전하게 하는 철 이건 모두 동국제강이 만들어가는 철에 대한 이야기 부수다, 녹이다, 새롭게 하다 동국제강 도시로 환영 일usions 은